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설 연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따로 또 가치를 되새기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음성과 영상을 통한 안부 전화로 가족 친지와 즐겁고 훈훈한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의 소외된 이웃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전달의 주제대반 다운로드 전달의 주제대반 전달이 데뷔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달의 주제대반 전달의 주제대반 전달의 주제대반 전달의 주제대 감사합니다.